초등생 조카를 둔 이모가 학교 급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불만을 토로해 네티즌들의 몸매를 맡고 있습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 1학년 급식인데 좀 봐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글쓴이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조카를 둔 이모다라며 급식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운을 댔습니다. A씨는 급식 식판 사진을 여러 장 게시하곤 메뉴가 이런 식인데 원래 저학년 반찬에 저렇게 고춧가루가 들어간 빨간 음식이 많이 나오냐며 하소연했는데요. 함께 첨부된 사진들을 보면 먹음직스럽게 꽉 찬 식판 위 여러 반찬들 중 깍두기, 닭갈비, 김치볶음밥 등 하나씩은 빨간색의 음식이 들어있죠. 다만 맵지 않은 계란찜, 돈가스와 더불어 다양한 후식들도 함께 구성돼 있습니다. A씨는 조카가 매워서 밥을 못 먹겠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아이가 먹을만한 메뉴는 아닌 것 같다며 다른 학교도 저렇게 나오냐고 의견을 물었는데요. 하지만 이를 본 네티즌들의 생각은 A씨와는 조금 달랐습니다. 네티즌들은 조카만을 위한 식사를 따로 만들 수 없다. 급식 너무 잘 나오는데 뭐가 문제? 그렇게 걱정되면 도시락 싸먹여라. 참 영양사도 극한직업, 영양사가 오련히 식단 조절했겠죠 등 매운 것보다 안 매운 반찬이 더 많은데 A씨가 예민한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. 현직 영양사라는 한 네티즌은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매운 급식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안다며 대부분 초등학교에서는 일반 고추장이 아닌 안 매운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쓴다고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.